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오늘은 둘이서 같은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마이크입니다. 정말 놀랍도록 똑같이 생겼죠? 그냥 뭘 표방해서 만들었는지 안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넘버링 보세요. 8호이래? 8호? 얘는 58이고 제가 85년생이거든요. 85년 소띠, 58년 개띠 여기 소띠라고 8호 S 써있어요. 8호 소입니다. 베링거의 SL, 이름도 SM58 얘는 SL8호 8호 S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SM58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는데 전원이 있는게 좀 더 비싸거든요. 전원이 없는거 기준 9만원, 전원이 있는게 11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도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10만원, 11만원, 13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가격대가 또 많이 내려가면서 워낙에 싸고 좋은 마이크들이 많이 생기면서 가격 경쟁력을 위해 또 어쩔 수 없는 가격 인하가 필요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SL8호 S 얼마냐? 3만원이 좀 안해요. 싸게 파는 데서는 2만6천원 2만6천원이면 배송비 붙여서 3만원인거야 저희가 오늘 시켜먹었던 냉면 냉면 2그릇입니다. 냉면도 배송비가 있잖아요. 배달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배달비 붙여서 먹는거랑 얘 배송비로 집에서 받아보시는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말도 안되게 싼 가격 그러니까 3분의 1보다 조금 더 싼거에요. 도대체 사운드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할 수 밖에 없고요. 이게 서랍을 열어보면 나오는 마이크의 거의 뭐 그냥 상징과도 같은 그런 마이크였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서랍 열면 나오는 마이크의 그런 어떤 아성이 뒤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이게 사운드 퀄리티가 이거의 절반만 나와도 가성비로 따지면 괜찮은거기는 한데 또 절반만 나오면 안되겠죠. 왜냐하면 어느정도는 그 이상이 나와줘야지 그래도 다이나믹 마이크 기본으로 놓고 쓰는거 의미가 있을테니까 단순히 산술적으로 퀄리티를 계산하면 안되겠고 우리는 오늘 이 85S를 굉장히 좀 뭐랄까 58과 비교를 안할 수가 없으니까 좀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싼게 비디떡이 낫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다 좋은건 아니에요. 네. 유저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쪽에 아까 거기서 봤었던거 그대로 있구요. 이쪽에 그 프리퀀시 패턴 보실 수 있고 이 스펙을 보면은 타입 다이나믹 카디오이드 마이크로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50에서 16000 이게 보통 이 가격대에 다이나믹 마이크들이 갖는 전형적인 패턴이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58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5000으로 더 적습니다. 네. 임피던스 300옴, 3핀 카디오이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운드 프레셔 레벨, 맥스 사운드 프레셔 레벨 이런게 150dB 웨이트 320g 58 같은 경우에 330g 맥스 SPL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수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완전히 그냥 그거를 따라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 기본적인 다이나믹으로써 가져야 할 그런 기본 스펙들은 가지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SOL이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뭐 이게 뭐 기술적으로 뭔가 진일보안 부분이나 이런게 있는건 아니니까 그냥 우리 기준이 되는 58과 같이 비교해서 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런 사운드 퀄리티를 뽑아주는가 이것만 잘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가격에 케이스를 또 주는데 이게 또 되나? 남나? 라는 생각이 들만큼 약간 좀 어이가 없는 그런 구성품이 있습니다. 그거 볼 겸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아니 도대체 2만6천원짜리에 이걸 이렇게까지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비닐봉지 들고 다녀도 될 가격인데 훌륭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따 할까? 오! 여기에 저희가 아까 사이트에서 봤던 거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 이거 꽤 괜찮은데? 손가락 넣는 이 또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를 2만6천원짜리에 뭘 남겨? 이걸 준다고? 이거랑 쇽마운트도 줘. 쇽마운트 이렇게 물론 이거 얼마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좀 이게 재질이 뭐 별거 아닌 재질이라도 그래도 고맙잖아 이게 근데 이게 되게 안전하게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뭐 얘를 뭐 그 정도로 뭐 이렇게 할 그건 아닌데 슈어 이거 주는데 어 그니깐요 참 하여튼 알차네요. 좋습니다. 고맙네요. 자 외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꿀로 미리 녹음을 해놨고요. 네. 일단은 웻으로 먼저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웻은 기본적으로 컴프 살짝 걸고 EQ는 어 요렇게 밑단 깎고 윗단 좀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리버브를 살짝 건 매우 기초적인 세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58부터 들어볼게요.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라서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에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비 Cheers 바랄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Yum 그쵸 바로 갑니다 8호입니다 네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라서 간지러운 바람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에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비 Cheers 바랄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바리스타 바리스타입니다 좀 성향이 밝은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는 아예 다 뮤트를 해놓고 보컬을 왔다갔다 기타를 왔다갔다 하면서 한번 드라이소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5,8 8,5 오 이게 또 막상 기타는 로우는 또 8호가 또 더 잘 받네요 자 보컬 들어볼게요 네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라서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에 별 취한 듯한 넌 시원한 빌 cheers 바랄게 모두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소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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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자 이거는 의견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총씨부터 한번 본인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8호에서 로우가 또 잘 들리긴 하는데 중요한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같은 EQ를 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부스팅이 되면서 하이가 굉장히 칼칼칼한 소리가 올라왔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살짝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미들 쪽이 약간 좀 뾰족하게 올라왔을 때 약간 맹꽁이 같은 소리 있잖아요 그게 지금 8호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어 로우도 잘 들리긴 하는데 미들이 조금 약간 많이 좀 이렇게 미들 하이 영역에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들어서 드니까 우리가 그게 슥슥 이런 소리 좀 더 강하게 들렸던 것 같고 오히려 5.8이 보면은 이게 왜 스탠다드인지는 알겠다라는 느낌이 사실 왔어요 그래서 이게 만지면은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8호가 어 5.8을 뭔가 모티브라서 만든 것 같지만 이 개성이 좀 있는 마이크라는 거는 보여집니다 근데 하지만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5.8 대용으로도 충분하겠다 근데 하지만 그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케치용으로는 뭐 저희가 작업 때 스케치용으로 다이내므 마이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어느 집에 가도 서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걸 공연용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약간 좀 성향을 탈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8호가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은총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을 동감을 하고 아까 우리가 8호를 들었을 때 생각보다 하이가 괜찮은데 라고 얘기했던 건 진짜 말한 것처럼 제가 하이를 들 때 어떻게 들었냐면은 하이를 상당히 여기 이쪽에서부터 그러니까 꽤 밑에 쪽에서부터 들었거든요 여기 초고역 때만 든게 아니고 미드라이서부터 이렇게 들었는데 그 미드라이 때 여기 약간 있는 그 소리가 여기에 싸잡혀 갖고 올라가면서 하이가 괜찮은 것처럼 들렸으나 드라이소스를 딱 들어봤을 때는 얘기했던 맹꽁이 소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성향을 비교해 봤을 때 5.8이 좀 더 스탠다드하고 확실히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플랫한 사운드 좀 더 표준에 가까운 소리를 내주고요 8호 같은 경우에는 그 맹꽁이 같은 소리에 전반적으로 수음이 5.8에 비해서 약간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8호가 자칫 잘못 잡으면 라디오 소리도 맞아요 약간 그 부족한 소리가 있어요 아까 저는 물 먹은 것 같은 소리가 살짝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이크의 퀄리티로 보자면 당연히 5.8이 더 플랫하고 더 사운드가 좋은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8호는 가격이 3분의 1이라는 거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2만 6천원 2만 6천원 네 냉면 이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될 것 같냐면 솔직히 공연용으로는 좀 퀄리티가 약간 비추 솔직히 비추 냉정하게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어요 8호가 5.8은 근데 이제 공연용으로도 완전히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마이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용으로 쓰실 거면 5.8을 가시고 대신에 집에서 이거를 최종 출력을 위해서가 아닌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의 스케치용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굳이 5.8을 구입을 하실 필요가 없고 8호를 사신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냉면을 사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냉면으로 천하통일 되네요 오늘은 약간 그 저희 화폐 단위가 지금 냉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5.8과 8호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거는 어쨌든 그 퀄리티의 부분 이라기보다 퀄리티라기보다 어느 쪽에도 표준에 가깝느냐 라는 그런 느낌 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스케치 녹음용 말고 공연용으로 쓸 때는 확실히 8호는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 있겠다 맞아요 이런게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가 굳이 여기서 뭐 7호하고 비교를 하진 않을게요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7호는 그냥 5.7과 또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지금 이번 시간에는 5.8, 8호였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5.7, 7호입니다 여기 7.5년생 없죠? 7.5년생은 없죠 진영이 형이 7호예요 아 그러군요 우리 최피디님이 7호입니다 저희 사범님이 75년생이신데 아 주지수 사범님 7.5 5.7년생 있나 우리? 없죠? 5.7년생이면 거의 아 우리 엄마다 저희 부모님 세대입니다 아 우리 엄마구나 5.7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예 얘는 헤루의 사이즈까지 똑같아요 엄마다 5.7년생은 아 이 밑에 길이 살짝 차이가 나네요 얘는 대가리가 요게 8호가 조금 더 딱 보이면 그죠? 보이시죠? 아 네 그러네요 8호 대가리가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전반쪽은 밑에 사이즈는 똑같네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큽니다 8호가 머리가 좀 크군요 85년생이 좀 머리가 커요 그렇군요 5.8개띠는 머리는 좀 작다 아 작다 알겠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소리 잘 들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5.7, 7호 를 비교하는 또 재미있는 비교 시연 같은 곡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시간 마무리 해주시죠 네 가격도 저렴하고 스케치 작업용으로는 아주 딱일 것 같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봐주세요 이건 잠시 후 다시 한번